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신문사죠. 아 글쎄. 해밀다는 이유는? 해줘. 제게. 일이 자꾸 꼬이는구만. 저 중대장님. 제가 도와드리면 저한테도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정말? 그럼 당연하지. 자는 삽먹게.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야호! 난 97. 바스빈도. 중앙통제실은 아직 모런. 다 왔어. 다음 블럭이야. 너도 필요할 데가 있구나. 오이 바스빈도. 중앙통제실은 아직 멀었나? 뒤포치지 마라. 모두 피해.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전진하면 벌집을 만들어버리겠다. 뭐냐 너는? 나. 나. 나는. 부관이다. 잘하고 있군. 여기는 F포인트. 위성기지 나와라. 여기는 위성기지. 용건을 말하라. 무대뽀 미사일 사용을 신청한다. 어? 그건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승인증을 입력하라. 야 인마 나야 나. 무기실험 중대 중대장이야. 계급 안보여? 아 예. 예. 하지만. 존말할 때 승인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너 최대 몇 개 올라만냐? 병장 4호봉입니다. 병장 5호봉 때 영창함 갈래? 중대장. 이놈 큰일 낼놈인. 야 헌병대. 가서 중대장 잡아와. 예. 알겠습니다. 에? 뭐. 뭐야? 끈질긴 녀석이었어. 아 참. 그놈 힘이 넘치는구만. 어? 큰일 났어. 해밀턴. 미사일이 발사됐어. 그래. 다 끝났다. 내가 이긴 거야. 이 녀석. 빨리 취소시켜. 한 번 발사된 미사일은 취소시킬 수 없다네. 난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 이 악랄한 놈. 모두. 녀석을 붙잡아. 빨리 취소시켜. 취소가 안 돼. 안 된다고. 안 되겠군. 파스빈 너. 미사일 목표를 수정할 수 있어? 아. 힘들어. 해밀턴. 수정하려면 승인증이 있어야 돼. 제 임장 뭐야. 그럼 지금까지의 고생이 모두 물거품이 된 거야?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해. 해밀턴. 그렇다고 포기할 건가. 젊은이. 에? 닥. 당신은? 헉. 부. 부대장님. 예. 위성 기집다. 응. 나 부대장이다. 네. 중성. 근무중. 이상. 무. 부대포 미사일 낙하 위치를 15도 정도 수정할게. 예. 알겠어. 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됐나? 야호. 저. 부대장님. 저. 15도 정도 수정하셨다고 하셨나요? 그래. 뭐 문제 있어? 예. 아주 큰 문제입니다. 15도 수정하셨으면 이 전차 지역인데요. 아. 10년 감수했네. 같이 가시죠. 뭐. 뭐야. 임마.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아. 아. 안 돼. 안 돼. 모두들 정말 고마워.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해밀턴. 모두 카페로 가자고. 한 통 낼 테니까. 야호. 야호. 진짜. 이렇게 칙칙한 곳에서 200년을 살아야 된다. 야호. 이야. 재미 들어 왔군가.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 중대장이야. 깜빵이 왔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지. 그쵸. 얘들아. 묶어라. 아아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